이번 시간에는 버스 예매를 인터넷에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버스 예매는 필요하실 때 보면 되는 수업이에요 제가 링크를 두 개 준비했는데요 사실 훨씬 더 많은 링크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철도 같은 경우는 철도청에서 온라인 예매를 주관하기 때문에 예매를 하는 사이트 서비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아주 많더라고요 그리고 규칙성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잘 이해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지 티켓 같은 경우는 서울의 센트럴 시티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하는 버스들에 대한 예매가 되고 그 버스 같은 경우는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이고 또 출발하는 곳이 어디이냐에 따라서 예매하는 사이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집어서 여러분이 어디로 갈 때 어디서 예매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하지만 이중에 서비스 하나만 사용하는 법을 제가 보여드리면 나머지 서비스들은 다 사용법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예매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저는 어떤 상황이냐면 구종을 앞두고 있어요 설이요 설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본가가 청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청주로 가는 버스를 예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겸사겸사해서 수업도 만들 겸 예매도 할 겸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제가 예매하는 걸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지 티켓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돼요 제가 출발하는 곳은 센트럴 시티고 그리고 도착하는 곳은 청주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지 티켓을 이용합니다 여기 이용 터미널이라고 적혀있는 이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터미널을 이 안에 여러분이 출발하는 곳이나 아니면 도착하는 터미널이 있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서비스를 찾거나 아니면 아예 인터넷 예매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홈페이지로 가서요 여기 보시면 승차권 예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도착지, 출발지, 출발일시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출발지에서 저는 센트럴 시티에서 출발하니까 센트럴이라고 적혀있는 걸 선택하고요 도착지를 클릭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해서 청주가 여기 있네요 출발일시는 2012년 1월 16일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칼린더가 있는데 지금 작동을 안하네요 지금 떴네요 여기 칼린더를 보시면 저는 금요일날 20일날 청주로 출발을 할 생각이니까 20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발시간은 00시 이후로 아무 때나 출발하면 되고요 등급은 전체등급이 있고 우등, 고속이 있는데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우등만 선택할 수도 있고 고속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체등급으로 하고 조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의사항이 뜨네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출발 차량은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다라고 적혀있고 5매 이상은 예매가 불가능하다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매표창구에서 승차권을 발행하거나 재발행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가져가야 된다고 써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현금을 뽑을 때 쓰는 ATM이라는 기계 같은 발권기가 있어요 그 현장에 그래서 그 발권기에 신용카드를 찍 긁으면 티켓이 빠져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매표소에 가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시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티켓을 드릴 거예요 수수료, 부도 위약금 안내가 이렇게 있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가 변경되면서 배차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제가 2012년 1월 20일 00시 이후에 차를 예매하겠다라고 아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로 있는 차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한번 볼까요 출발 시간이 06시 30분인 청주행 고속버스는 소요일 시간이 1시간 40분이 걸리고요 요금이 7400원이고 현재 예약할 수 있는 좌석수는 28석입니다 그런데 쭉 내려가 보면 이게 명절날이기 때문에 17시 30분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5시 반 정도면 다들 퇴근하는 시간이니까 좌석이 없죠 뒤로 갈수록 좌석이 없는데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좀 편리한 시간을 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잔여 좌석을 보고 여러분들이 탈 수 있는 차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느긋하게 11시 30분 차를 탈 생각이에요 여기다가 선택이라고 적혀있는데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매수 및 좌석 선택이라고 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방금 선택했던 2012년 1월 20일 11시 30분에 출발하는 청주행 고속버스에 대한 예매를 당신이 선택했다는 걸 물어보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어른, 아동 적혀있는 부분에다가 몇 장의 티켓을 예매할 건지를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 눌러서 저는 어른 한 명이니까 어른 1을 선택하면 이렇게 좌석 선택이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좌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인터넷으로 이 좌석을 예매했을 때 아주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매표소에서 예매하는 경우에는 이 매표소를 담당하시는 분이 지정해주는 좌석에 앉을 수밖에 없지만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앉고 싶은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차는 세 줄짜리 차예요 우동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요 여기가 창문쪽, 여기가 창문쪽이고 여기가 실내쪽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앞에 앉는 것을 선호해요 앞에 시야가 뚫려 있어서 3번을 클릭하면 이제 저는 이 3번에 앉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예약하기라고 적혀있는 버튼을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카드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럼 저는 여기다가 카드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카드 정보 입력하기 전에 출발일, 출발지, 버스 이런 것들 잘 확인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에 지방에 명절 때 내려갈 때 제 친구 것까지 같이 예매를 했는데 앉으려고 보니까 제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제가 7시 표를 예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표에서는 24시 기준으로 해서 19시라고 적혀있는 걸 예매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7시라고 적혀있는 걸 예매해서 결과적으로 오전 7시를 예매한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시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카드 종류를 선택하라고 적혀있는 부분에서 일반이면 일반, 법인이면 법인을 선택하면 되고요 카드번호 입력하시고 카드 유효기간 입력하신 다음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제 카드번호를 여기다 입력해서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예약 완료 라고 되고요 아래와 같이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출발일과 출발지 도착지, 출발시간 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요 금액도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주의사항도 잘 보시고 예약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티켓 발권 같은 경우는 집에 프린터가 있는 경우에는 홈티켓 발권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집에서 티켓을 프린트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내면은 직접 현장에 가서 이 표를 뭐 받을 필요가 없이 바로 그걸로 통과가 되니까요 요걸 사용하시면 더 편리하겠죠 예 지금까지 이지티켓을 기준으로 해서 인터넷상에서 버스의 승차권을 예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지티켓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라도 사용방법은 다 비슷비슷할 거기 때문에 이 수업을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요거는 인터넷으로 예매를 한 거고요 티켓을 발권해야지만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발권을 이제 티켓을 종이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어디서 하냐면 그 방금 보셨던 것처럼 홈티켓이라는 걸 이용해서 집에서 출력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안된다면 현장에 가서 이 발권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 신용카드를 찍 긁어서 티켓을 가져오시거나 그게 어렵거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예 매표소에 가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셔서 티켓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티켓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티켓을 받는 데는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약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일찍 터미널에 도착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